까르보나라 하지볼라라 까르보나라 돈이 몬타나? 아 오빠 하지마 아 하지말라구 하지말라구 나 지금 반탄보는거 안보이냐고 지가 방탄소년단인줄 아나 지가 박지민인줄 아나 웃기고 자빠졌네 나좀 몬타라 현대 즉, 탈리 거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자세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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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